여러분들 아마 저희 수강생들도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. 제가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죽었다는 의미가 돌아와도 보증 쓰지 말고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 세대는 보증을 쓰다가 막 어려웠던 거를 경험했던 적이 많았잖아요. 아마 지금 신세대들은 잘 모를 텐데요. 공동수도라는 거 한 번도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. 마을에 우물이 있는 것처럼 도시 한복판에도 자기 집에 수도가 있는 게 아니라 공동수도가 있어서 그걸 물을 퍼다 먹던 그 시절이 제가 기억이 납니다. 그때 보면 보통 개라는 것이 굉장히 유행했었죠. 그래서 어머니가 몇 번을 아주 개를 잘못 들어갖고 아주 졸대했던 그 마음이 있습니다. 항상 어머니 정신처럼 하면 절대 보증 쓰지 말고 뭐 개 그런 얘기 했는데 제가 거기에 빗대사는 얘기가 있죠. 다음 대사는 뭘까요? 아무리 똑똑한 전문가가 와서 어떤 전문을 추천해도요. 21선이 쌍목을 딱 때리는 전문은 던지고 말아라 하는 얘기죠. 저한테 만약에 현대백화점이 좋습니까? 나쁩니까? 라고 얘기를 한다면 물론 각자 의견은 있겠죠. 물론 지금처럼 경기도 안 좋은데 소비가 축소되고 오는데 좋다고 하는 사람 별로 많지도 않겠죠. 그런데 걔보다 정확한 것은 이 내 생각이 아니라 매니저들이 생각합니다. 보시죠. 보실까요? 이 점을 보시면요. 지금 꼬꾸라지고 있죠. 일단 먼저 발의 방향이 밑창으로 때리고 있죠. 제가 아까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만약에 이종목이 찬참 이렇게 올라갈 때 저한테 현대백화점 언제까지 가져갈까 할 때는 월초 대비 장대봉 나면 거기가 끝이에요. 그게 매니저 생각이에요. 보세요. 여기 3일 때만 빠진 거 보이죠? 그러니까 얘가 밑창으로 그냥 내려간 겁니다.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. 시세는 시세를 만드는 매니저들이 있는 거죠. 그런데 얘가 어떻게 되냐면 이십선 쌍봉이잖아요. 그러니까 얘가 확 빠졌습니다. 그럼 이런 점은 어떻게 되냐면요. 왼손은 어떻게 되냐면요. 이게 내려갈 때 한 번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갔다가 쌍바닥을 줘야 갑니다. 그럼 얘가 처음에 올라갈 때는 외바닥이죠. 외바닥에 올라갈 때는 줄이세요. 내가 억울하면 그 판돈을 갖고 다시 현대백화를 잡는데 얘가 이십선 가까이 갈 때는 줄였다가요. 다시 쌍바닥을 줄 때 다시 편집하세요. 결론 올라가도 오유선이 외바닥인 조목은 올라갈 때마다 줄이는 게 정석이고요. 쌍바닥을 줄 때는 가지고 킵하는 것이 정석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. 다시 한 번 이십선이 쌍봉을 때는요. 어그리다가 당합니다. 어그리다가 당합니다. 이십선이 쌍봉을 때는 매니저들의 생각이 매도치겠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메모하시면 좋겠고요. 이것도 지금 직전 저점 때 와있잖아요. 이거 여기서 못 던지잖아요. 워낙 많이 빠졌고. 그러니까 얘는 올라갈 때 오유선을 통과한 이후에 이십선 가까이 갈 때마다 분할로 한 3일 정도 나눠서 줄어놓는 전략을 구사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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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